굴레 어디가? 나 여기서 모르겠어. 아니 거기 안올걸? 적배 두명 적배 두명 나 있습니다! 자 피해서 옵니다. 미드나 피해서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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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순아 왜이러지? 왜 이렇게 오늘 쫄리냐 큰일났네 무섭다 이거 제가 10보 들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미드 봐드릴게요 어디로 가야돼? 일단 대기 B문쪽에 다 계세요 B문쪽에 하나 둘 둘 지나갔어요 둘 B에 셋 A로 갑시다 A 똑같이 네 그럼 가 나랑 맞군 형이랑 B 흔들게 B 엄마 B 엄마 뭐야 A로 가자니까? 아니 가 그러니까 우리 미드로 가자니까 알았어 오케이 우리 팀 갑시다 내가 먼저 가줄게 걸어요 걸어요 큰일났네 형이 한번 봐봐봐 몇 명 있나 아직 안보여 내가 봐줄게요 저기 뭐야 아까랑 마문이 형이 똑같은데 있을 것 같아 진구야 거기 뭐 하나 뿌릴거 있냐 풀뱅 있어요 형 위에다 뿌려 위에다 주차장입구 같은거 구멍이 형 터널 들어가봐 터널 우리한테 뿌리면 어떡해 왔다 어딜와 여기 여기 우리에 우리에롱 갑시다 엘롱 갑시다 엘롱 들어갑시다 잠깐만 미드도 하나 있어 A, A 클리어 A 클리어 어 미드 하러 소설 O, 미드 두명 미드 두명이였어 가타를 자 디치고는거 봐드릴께요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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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적 베이스 있어 베이스 베이스 나이스 시안당 시안다리 아 구멍님 남의 식재는 째지마 구멍님 인성 안좋으시네 칼로 저까지 찌르시네 지노야 저쪽이 지금 최대약점이 스나를 안쓴 남의 과실도 있어 인정? 저쪽에 스나쓰는사람이 없어가지고 안쓰는사람이 또 쓸수도 없거든 두명 삐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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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베이스 하나 잡았어 게이트 둘 게이트 하나 다운 아아 도와주지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우리 베이스에서 둘 가고 게이트에서 하나 가고 시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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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야 거기 나온다 이제 어 쇼트 하나 들어갔어요 쇼트 하나 쇼트 하나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야 근데 이겼다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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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고 갖고 빨리 나이스 쇼트 아 진호 죽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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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트 아아아아아아아아 쇼트 미치 아 나 포스 안에 몇 번 죽는 거야 포스 안에 몇 번 죽는 거야 도대체 아야 내 몸은 죽으면 됐어 나 그거 안 막았으면은 우리 졌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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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총 계속 사도 되는 거야 이거 상관없어 돈 있으면 사면 되지 뭐 돈 있으면 사면 이번에 뭐 어디로 가고 그런 거 없어 또 비싸물이라서 돈 없으면 못 사 B에 둘 B에 둘 B에 둘인데 둘이였어요 점프에서 두 명 중에 왔어요 점프에서 아아아 나가나가나가나가 위험해 위험해 어 있다 저기 있다잉 A롱 어 나이스 아 쓰나 오늘 오지게 못쓰는 진짜 누가 어 B에 B A에 하면 지나갔어요 A에 A에 그럼 셋이야 합쳐서 가봤나 근데 음 그러면 B로 가면 되잖아 쉽게 생각하면 예 B로 가야죠 터널로 해서 B 아냐 미드로 해서 그냥 지나가죠 님들 게이트 하나 저기요 저기 어 어 황군이형 여기 봐줘요 그러면 제가 지나갈게 여기 나 뭔가 자신가 생겼어 아 또 있어 나온다 나온다 가지마 하나 있다 아 아 B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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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비비비비비 B비비비비비 와쿠템 B 날려 형 와쿠템 B비비비비비비비 풀뱅같은거 깔아 나 없다 아 있어 나도 없다 가게 돼 가게 오 까 까 까 고 고고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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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도우 잡았어 윈도우 나이스 나 따블킬 나이스 나 철치하러 간다 비켜쩡 상대가 나선뛰 나이스 나 철치하러 간다 비켜쩡 홍 다시 내가 보고 있을게 맨창 남았네 어, 거기 보면 돼. 나이스. 와, 구멍이 형 잘 쏘네. 터널 제가 볼게요. 응, 그래. 너 윈도우 봐주세요, 윈도우. 거기 윈도우 아니야, 구멍이. 이미 우리 쪽에 저거 있잖아. 형, 내가 터널 볼 테니까 윈도우 봐줘, 윈도우. 터널, 터널 들어가면 돼. 아, 거 뒤로 가시는 형은 싸면 돼. 아, 그렇게 꿀같은데. 윈도우하고 도어 쪽만 봐주면 돼요. 어차피 못 들어와서 밑에 있는. 옆에 쪽에 이미, 저쪽에 사람, 우리 보고 있는데 뭐. 우리 보고 있어. 아마 세이브 할 거야? 어, 오늘 와쿠티 형 날 잡았네 잘 쏘네. 어, 어,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. 구멍이 형은 도망가야 돼. 도망가. 구멍이 형 도망가야 돼. 살았다. 저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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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, 어디야. 저.. 아.. 아, 못참어. 어, 시범으로 도망갔다. 아, 못났어. 울베이 쓰였어. 울베이 있었어 울베. 아, 못죽였어, 아, 미치. 게이트 볼게요. 전제 재킹 써도돼? 아 안돼 하지마 내가 안하는데 어떻게 지켜봐 우리가? 그 Y인가 그럴걸? Y 아 연막 가는거 들키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통보고있다 통보고있다 그 뭐야 오케이 잡았어 A용 A용 오케오케오케 A용 갑시다 A용 아 A용 A용 뚫었어 A용 A용 레츠고 A용 2명 잡았어 2명 A용 A용 고고고고고 A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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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 초록색 누구야 그 지도야 다 오문데 A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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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 지도야 빨리와 어 지나갔다 A용 쪽으로 나면 지나갔다 저 베이스 쪽으로 갔어 한 명 저 빼쪽으로 갔다고? 여기다 A이잖아 A이잖아 뭐야 없어 없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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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 아 거기에 A숨이잖아 잡았어 잡았어 아 뭐야 어 저기 숨어있어 스커리 누나 어 잡았다 끝났네 한 명 남았어 B에 하나 B에 하나 B에 하나? 어 어 아 갈로 죽입니다 갑니다 아 네 어디있었어? 어 저기 뭐야 터널? 예 터널이 있었어요 터널에 문 왼쪽 아 막판이에요 아 이거 테러에서 마침 막판이에요 지금 팀 다 사세요 팀 다 사세요 주로님 짬처리합니다 네네네 숱탄 해제 장비 사시고 게이트 볼게요 숱탄 해제 장비는 대테러구요 아 그런가? 네 주요 찾으세요 오케이 하나 어 한방이 죽어 B에 하나 간 거 아니야 지금? 네 하나 갔어요 하나 둘 갔어요 둘 둘 둘 B 둘 B 둘 B 둘 B 둘 B로 가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형 형 왔군요 응 여기 있다 발자국선이 진다 계속 A에 있어 A에 있어 A에 계속 더르고 있어 계속 털려서 A에 연막 갔어 지금 보니까 B에 둘 갔어요 근데 B에 둘 갔어요 근데 구멍님 B에 둘 갔어요 B에 A롱 싸해 A롱 싸해 A롱 싸해 가지마 어 맞았다 너 지금 맞았어 내가 맞췄어 어 구멍이 형 거기 있으면 안 돼 나 스마트 보고 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래로 갈게 아 형 형 일로와 형 나랑 같이 가자 일로와봐 우리 갔다가 우리 갔다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형 뒤에서 어머마해 줘 지금 가자 지퍼 어디에 하나 우리한테 따로 와 미쳤다리 미쳤다리 형 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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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는거지 어어 문 문 문 문 문 문 B 뺐어 문 문 하나 문 하나 남았어 B 나이스 왔군요 B 클리어 B 클리어 나이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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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끄치 게이트 어? B B기지 B기지 B기지에? 없는데? 있어 베이스 적 베이스에 베이스에 있다니까? 아 적배에 있다고? 아아 적배 두명 아 아 어디 있다는거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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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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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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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분명 어 거기 아니 거기 안올걸? 적배 두명 적배 두명 적배 두명 어 거기서 보고 왔잖아 잡았어 천양이 잡았어 100% 여기로 오지 천양이는 크으 천양이 4등이네 크으 발소리난다 문 봐줘요 문 누구 소리야 아 아 잡았어 아 뭐야 왓궁이 잡았네 게이든 아 좋구요 아 아 조젓다리 너무 쉽잖아 조크영 아 아 예 예 수령이 일단은 B B 저랑 같이 가실 분 저랑 둘려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A 숏 한명 보고 나머지 롱 다 숏 나머지 롱 가시면 돼요 A보면 돼 한군형 A보면 돼 A 아 미드 봐줘 한군형이 A 문쪽 보시면 돼 자 미드 보세요 숏 오나 왔어 왔어 B 안왔어 B 안왔어 A야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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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A 빼고 A 빼고 A 빼고 OK OK A 빼고 숏 없어? 어 뭐 없네 어 한군형 빠진다 나 뛰어 숏으로 가면 되지 어 A 개많어 아 올인이야 올인 아 지수 소리 어 날 공격하면 어떡해 아 나 몰랐어 하나 둘 셋 뛰어 어어 장전해야 되나 아 뭐야 아 왜 조졌다 조졌다 아 조졌다 조졌다 아 여러분 이 판 세이브 하죠 이 판 세이브 하고 세이브 하고 아무거나 사지마 사지마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머리 제대로 머리 제대로 땄다 방금 진짜 아 아 개웃기네 똑같이 볼까 방금이랑 똑같이 봐야돼 똑같이 봐야돼 너무 돌진하지 마시고 A 가죠 왜 B에 왜 4명이야 B에 왜 막 가운데로 왜 뛰어가 A야 또 어차피 A야 A A A A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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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 나와 스나도 있네 스나도 야 뒤에 스나도 있어 아 들어온다 여기 3명이야 3명 A 3명 롱으로 3명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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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빈통 아 이렇게 하는 게임만 아죠 이거? 아 마모 형 피일이야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임만 아죠 이거? 어 개 아파 미친 아 아니 이거 한번 추세 타면 또 저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아니 이제 총 사요 이제 총 사요 아니 이제 사야돼 뭔 소리여 지금 사야돼 아니요 지금 사야돼요 사여 뭔 소리여 지금 사야지 사서 사려 나가지 말고 사야 돼요 이제 지켜야 돼요 사가지고 지켜야 돼요 아니 진호님 사요 좀 제발 좀 하아 아니 지금 이거 라운드 지켜 아니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두판 출하는데 더 이상 사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 다 안산대요 기본이에요 기본 시청자분들 다 안사신대요 아.. 되게 왔다 A에 그건 시청자예요 시청자 말만 듣고 살 거예요 그래서 평생 A에 하나 왔어요 두 명이야 두 명이야 A에 두 명 들어와 뒤에 물 왔대요 잡았다 오리인가 본데 죽인 거 먹으면 되는 거 같게 어 어 개마나 개마나 일단 A에 멀리에 여기 어디라야 돼 세 명 A롱 A롱 세 명이야 아 A롱 아 뒤집이 들어간다 뒤집이 들어간다 불이야 아 까비까비까비 A..A 저기 다 모여있어 세명이다 세명 어 터널쪽에 들어가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터널 그 뭐야 막국장 그거 보고 있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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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으로 나오면 얘기해 안 들려 삽불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 까비 아 까비 어 들어가 들어가 바로 들어가 피 없어 피 없어 아니야 바로 들어가지마 이미 뺐어 이미 뺐어 진호야 한군이 형님 비로 가시죠 비로 비로 달려요 비로 달려요 비로 달려요 삐삐삐삐 어 그리고 바로 뒷진으로 그냥 쭉 달려요 그냥 그걸로 그 터널 보시면 돼요 터널 거긴 나갔어 진호야 네 터널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걸로 아니 거기 말고 거기 B 들어가가지고 터널 터널에 있는 것 같다 왠지 지금 네 B 들어가서 터널 보시면 돼요 어 설치한다 설치한다 형 들어가 들어가 설치 터널에 호오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오 총도 좋고요 아 뭐야 이 친구 뭐야 개멋있다 아 이거 봐요 총 안사도 어차피 총이 생기잖아요 이거 아니 진짜 이미 총 샀으면 더 빨리 죽였을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나가 뒤지세요 그냥 살았다 어 총 안사고 권초먹고 연막타고 어 다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heard 그래서 나준거에요 진오님 아닙니다 여기 이信 여기άν 들어가 아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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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полез 뭘가 얼핏야 얼핏야 터널 다 있어 터널 다 Ide 터널 다 있어 터널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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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거기 바로있어 바로있어 나이스 진우 나이스 나이스 이네 왼쪽에 진우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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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쳤네 이구야 나 아무도 안했잖아 어 이제 해체가 안돼 E 눌르라고 E 어 그래 E 어 이제 해체가 안돼 오 좋은 송이다 엠포 하나만 사주실분 계시나요 혹시? 엠포? 아냐아냐아냐 사주지마 사줄 수 있는데 어 사줘 사줘 그러면 엠포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됐어 저기 버렸어 오케이 숏갈게요 숏 아 이거 그거네 기간단총 아니네 우리 미드 아무도 안보나? 미드 볼게 미드 보고있어 내가 B 볼게요 B 쇼트 오는지 좀 봐주세요 나 롱보고 있을게 자 누구야 이거 진호야 미드 하나 지나간거 같아요 뭐 살짝 지나가 있다 있다 어디로 지나갔어요? 램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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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지나갔어요? 왔다 빠졌어 왔다 빠졌어 아 뭐야 뭐야 B B B B 하나 B 하나 쳐냐 아이씨 저 AK 겁나 아프네 진짜 렛츠고 그러면 다 B네 또 터널에 타야 아 마모기 아 마모기 베이스 베이스에 하나 잡았다 적 베이스에서 B쪽으로 갔어요 음 천양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방안에 아시 적 베이스 여기 한명 보고있었어 온이 아니야 어어 터널 14 다운 오케이 뭐야 마모니언 나갔어 왜 나가 빡쳤어? 그렇지 아 아깝다 어디야 터널 14 다운 라스트 그 모르겠어 미치는 모르겠어 설명해주고싶은데 길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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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저거 군복 입은거 잡는거 아니 아유야 깜찍해 몰랐어 군복 입은거 쏘는건줄 알았어 근데 한대 맞췄던거 같애 콜 콜누나 남았네 적배야 적배 적배라고? 오우씨 어디야 여기 숨어있어 에이롱 도어 뒤에 숨어있어 에이롱 뒤에 도어 들어갔어 들어갔어? 어 들어갔어 어 한국형 거기 들어갔어 그냥 가면 될거같애 나 에너지가 10포 지키잖아 천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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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렷가 또렷가 10포 지키자 10포 지키자 우리 아니야 어차피 컬 누나 그 한명이야 지금 형 거기있다 어디있네 나 이때잖아 내 이때잖아 아 10포 지켜 야 10포 지키는게 좋을거같은데 아 근데 끝났어 어차피 어차피 끝났어 가지말걸 그쪽으로 안나오 그쪽으로 나오려나 안나오고 나 돈 개많이 예 자 조젓다리 맘은형 빨리 들어와야될텐데 뭐하는거야 저거 아 바로왔네 아 왁구띠가 캐리하시네 어 한국형 돈 왜이렇게 많아 돈좀써 초이 뭐사야돼 진짜 아 저기요 저거고 형 좋은거 사 야 사고싶은거 사세요 그냥 아 그냥 패드로에요? 이거 사봐야겠다 아니? 마우스로 하지 무슨 패드야 이거 패드로하면 어떻게돼? 아 뭐야 삐삐삐삐 아 미친 삐올삐올삐올 삐올이래 삐올이래 그냥 올만가네 와 뽀록하나 터졌네 헤드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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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혜진 여전히 해제 다시 E 누르면 돼. E 어, E E 그렇지 그렇지 아아 EQ NULL어 EQ NULL어 EQ NULL어 잠시만요 E 누르고 있으면 돼 못했어 아니 왜 해제를 안해 으아아앜 되고 있는게 뭔가 표시가 안되니까 아니 근데 EQ 누르면 있으면 된다니까? 저기 표시가 안되서 모를 수 있어 나 처음 해봤어 어 2판 남았습니다 네, 괜찮습니다 폭탄 해지자 미사 그만은 5초 안에 킥 가능해 등이 없어 항구는 나 총 사줘 총 뭐 사줘야돼? 나 적당한거죠? 저격증 가는거 아니야 야 나 800원밖에 없는데? 아 그럼 됐어 아 야 금방 잃었어 A롱 5롱 5롱 오 야 말록달록해 다 죽는 각이여 이제 왕수원 짜리야 미친네 어디야 삐올이야? 어 삐 어? 아 뭐야 아 미치겠다 왜 못 쏘냐 이거를 아아 삐삐삐삐 어 아 왜 자꾸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? 이후로 그냥 똑같이 가는거 아 좀 침착하게 쏘면 되는데 자꾸 너무 그거다 내가 아 안 말려 들어왔어 나이스 윈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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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윈도우 저 잡았어 터널에 있어 터널에 어 들어가자 둥치 터널에 있어요 터널에 터널에 아 까비까비 아 까비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내가 너무 내가 응 그랬다 응 인정 너 좀 잘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나 저 안 살게요 돈이 없어 우리 사면 안돼요 아 아 아니 아니 나 사버렸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얘기 나는 세이브 하세요 세이브 하세요 오케이 아직 그래도 조금 유리하네 어 유리하지 많이 유리 조금이 아니고 많이 유리한데 조금이 아니고 많이 유리한데 오 반샷 아 근데 잠깐만 얘네 A 갈거 같은데 B로 세번 오진 않겠지 그치? B야? 왔어 왔어 차량이 있어 또 B야 아니 B가 아니야 차량이 포관이 있어 문에서 또 B야 A 없어 어 B B 아웃사이드 세명 그래 B라니까 뭐 문을 보면 B야 어 B 약한거 알고 있네 B 아웃사이드? 어 지금 B 계속 뚫리니까 B가 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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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잇 그렇지 적배 살았다 아 세명이야 뭐야 좀 많이 잡아봐 거기서 아 아깝다 아 여기 세명 에이롱 한다고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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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더 봤는데 레이더 봤는데 어디에 있다고? 아 잠깐만 적배 하나 적배 하나 아니 A롱이야 A롱 적배도 하나 있어 A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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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 아 적배 스나 하나 있네 뭐야 이거 못보면 어떻게 오 나 눈 잘 씻었어 아하하하하하 거기서 거기서 형 형이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A롱 어 보호색 쩔었다니까 오이 씨 님들 보호색 쩔지 않았어요 솔직히 진짜 아 내가 못본 아 나 명 0점 이거 밝게 안 보자 오 있다 개 얻어 오오 아 세이브 해야겠지? 아 세이브해 세이브해 세이브하면 우리 돈 못 받지 않나? 아냐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불가능해 지금 아 밝기가 안 되는데? 와 스나가 너무 안받는다 오늘 그 다음판 총을 못써 3명이나 아 사질게구나 아 우리 3끼리네? 어 맞아 우리 그거였어 어크울루가 노래 조졌다 하하하하 되게 알아올린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세이브해야 돼 세이브 한 번 나 통 샀어 이제 그만 사요 이제 노래 사야돼 형 갑바 꼭 사야돼 구멍이 형 응 샀어 갑바 필수야 또 뒤로 가잖아 또 B 갈거 같은데 아 미디 보지 말고 B 3명 가보자 그냥 미드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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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롱 안오 B야 B 사운드 더 배 한명 더 배있어 A 한명만 보고 일단 B 들어오면 얘기해줘요 적보가.. 적배가 C4인데 근데 저기 진호님 진호님 B 들어오면 바로 얘기해줘요 바로 업무해줄게요 A다 A다 A A 밖에 둘 아 이건 내가 괜히 죽었다 아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이제 대기하세요 일단 애들.. 쟤네들도 지금 대기니까 지키는거니까 대기하면 돼 어 뭐 떨어졌어 어 나이스 어 어디야? 어디야? 여기 어디야 여기 우리 베이스 있는 데서 하나 잡았어 A A A A A 설대 쪽에 잡았어 하나 지나갔다 3군형 총먹어 앞에 떨어진거 둘 지나갔다 셋 지나갔다 어디로 어디로 형 A A A A다 A 있어 어 설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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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설치한다 설치한다 아 뭐야 아 저.. 저기도 갤럭시 아씨 아몬이 형이 아몬이 어디설이야 아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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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지금 게이건이거든요? 체제 형 여기 숨어있어야 돼 그냥 게이건 맞으면 너무 아프다 제가 미드 볼게요 제가 미드 볼게요 제가 미드 볼게요 형 게이건으로 마몬이형 자를 수 있으면 잘라줘 게이건 아냐 나 스마야 마몬이형이 게이건이라고 야 B 야 B에다가 나와가지고야 B에다가 아무것도 던지지마 왜? 던지면서 들어갈래 잡았어 마몬이형 아 나이스 형 우리 지금 지켜야 돼 마몬이형 아 맞군요 B 없어 B 없어 B 클리어 어 어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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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어 B로 A로 갑시다 A로 갑시다 A야 계단 계단 계단으로 지나가자 어 어차피 왁은형이 지금 가고있으니까 계단 좀 봐줘요 계단 어 뭐야 어 왜 이 소리난다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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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내가 내가 걔가 문 좀 볼테니까 아 아저씨 A에 문이 있는데 아 나 너무 긴장해가지고 문이 하나 잡았어 문소리나 문소리 아 형 형 여기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형 오면 오면 말해줘 한군이형 한군이형 오면 말해줘 한군이형 오면 말해줘 소리나 오고 있어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왁은형이 잡아줬다 이거 남은형 좀 먹자 가서 게이거 안사시였네 가줘야돼 왁은형 싸우잖아 가야돼 가야돼 나 내가 B 갈게 나는 바로 여깄다 문 뒤에 혹시 모르니까 난 B가야겠다 나이스 여기 문 뒤에 천양님 문 뒤에 가스트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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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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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게이거 먹었어 어 좋아 아 노은 도패입니다 좋았어요 매치 포인트 우리 이기면 끝나요 다 사요 다 사 이겨야 돼 이거 네 이기면 끝나요 이기면 끝나 이기면 끝나 게이거 저거 넣었어 비싼거 있어 이거 와 왁구정 킬 됐어봐 미쳤어 헐 뭐야 30킬 자 미드 봐드릴게요 또 소나무님의 게이거 게이거 아깝이 아다 들어왔다 그냥 들어왔어 B A A야 A야 지금 봐봐봐 오케이 잡았어 A 하나 잡았어 A 한 두세명있다 두세명있어 두세명있어 두 명이였어 두 명 B 봐야되는거죠 A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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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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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무조건 여기야 오 나이스 나이스 뭐야 B인데 B잖아 A홀 아니 B 아니야 이거 B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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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설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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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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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낚았네 내꺼네 괜찮아 이거 지금 우리 시5 네명이니까 천천히 하면 되거든 어어 베이스 베이스 뭐야 다 들어가 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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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도야? 오지 어 들어가지 들어가지 하나 둘 셋 왈도 윈도 윈도 어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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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해제 할게 아아 이겼다 뭐야 하진다 하지마 헤드 뜬다 하지마 흐흐흑 뭐야 나 때렸냐 집시 도와줘한거야 게이드 아아 바꿀 필요가 있나요 왁구님 캐리 잘 받았어요 아 예 아닙니다 깔끔했다 아 맞굴 때 잘 쑤셨네요 대태로 갑니다 여기 나가는 거야? 나가야 돼 이제? 어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? 맵 바꾸는 거 아니야? 어 맵 바꾸는 거지 하나 누르고 주메뉴로 나가게 하면 돼 어 서버 종료됐네 어차피 어 나 아예 카스가 나가졌어 카스가 나가졌다고? 카스가 챙겼어 잠시 화장실 좀 아 돌아가자 아 팀 잘 만났네 아 아 아